주가가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죠. 하지만 회사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?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 때 기업에게 좋은 점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. 주가가 상승하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. 이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.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 기업은 신제품 개발, 시장 확장, 연구 개발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주가가 오르면 회사는 자본 조달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주가가 상승하면 회사의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회사는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죠. 이는 재정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주가 상승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. 요약하자면 주가 상승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. 세 번째로 주가 상승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. 주가가 오르면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며 이는 기업이 고객과 거래처에서도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. 신뢰도 높은 기업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거래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주가 상승은 기업의 외부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네 번째로 주가가 오르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주식 옵션이나 스톱 보너스 등 주가와 연동된 보상 제도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 상승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. 우수한 인재들은 더 나은 보상과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기존 직원들도 회사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. 요약하자면 주식 보상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합니다. 다섯 번째로 주가가 상승하면 인수합병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. 주가가 높아진 회사는 더 큰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더욱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 전략 중 하나인 인수합병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.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와 주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주주들은 주식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은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 가치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주주들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요약하자면 주주들은 주가 상승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. 주가 상승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기업에게도 자금 조달, 신용 등급 상승, 이미지 향상, 인재 유치, 인수합병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. 결국 주가는 기업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그 상승은 기업의 장기적 성공과 직결됩니다.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얻는 이점들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나요?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